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르리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법과목이나 국사 등을 같이 공부를 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정보를 나누는 것을 컴퓨터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폭총송 책을 본다고 하면 어떨 때는 책을 읽고 해석을 해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찍어서 알려드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보다는 컨텐츠를 많이 공개하면서 강의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번 본 책은 밑줄이 쳐있네요. 그리고 처음보는 책의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또 많이 보던 책은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마에르리입니다.